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문옵션 전문가 강명균입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침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위기도 일촉즉발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멘, 중동에서도 지금 위급하고요, 사태가.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지금 저가 매수, 저가 매수합니다마는 하염없이 흐르고 있고 오늘 마침 좀 반등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장은 설 연휴 때문에 며칠 쉬잖아요. 미국 장이 또 어떻게 되려는지 주식시장에서 참 힘든 시장입니다. 그 대안으로 오늘 강의하는 해외선문옵션 시장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기 제목 보면 30강입니다. 지난 1강부터 29강까지 주로 해외 옵션이나 뭔가 주로 옵션 매도 위주로 설명하면서 또 후반기에는 선물까지 같이 해서 또 옵션 매수도 설명하면서 옵션이나 뭔가 또 전략 각각의 어떤 포지션이 좋을지 전략 강의를 대략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전으로 그냥 들어가 보려고요. 차트도 보고 꼭 정해진 틀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생방송이라 그러면 모니터 보면서 하면 좀 더 생동감 있겠습니다마는 모니터를 보고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의용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전처럼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상품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선물옵션 상품 설명. 특히 S&P하고 나스닥. 가장 많은 지수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선물을 한다고 할 때 또 해외옵션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S&P, 나스닥 두 개입니다. 그럴 때 대체 S&P, 나스닥 먼저 투자자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이게 달러 가치로 얼마 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S&P하고 나스닥을 좀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오늘은 한 종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옵션에 관련된 차트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있을런지 안 그러면 몇 개만 설명할지는 강의하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말 그대로 실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전략 위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틀보다는 다시 기초로 갈 수 있어요. 옵션 매수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옵션 매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이 강의를 처음 들어도 그냥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 옵션, 선물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까지 30강을 찍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 반복 시청하십시오. 이 중에서 1강부터 30강 중에서 이 3강 정도는 주식 선물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을 설명한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회 있으면 들으십시오. 또 기회 있으면 주식 선물도 강의할 겁니다. 나머지 27개가 전부 다 모두 다 해외 옵션에 가는 겁니다.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청취하면 옵션이 이런 게구나, 옵션 매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곧바로 방송 들으면서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어디서 한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단에 소통방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QR코드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려요. 그리고 문자 샵 3771을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참여코드는 4854입니다. 사고 팔고 어서 오세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여코드 4854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가장 초보적인 질문부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만 되면 가급적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1강부터 4강을 들으면 대충 또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또, 앞으로 방송은 이제 기초도 다시 갑니다. 기초도. 그냥 이 방송 처음 들어도 매매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려 합니다. 방송을 할 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국내에는 이제 월, 화, 수, 빨간 날 설 명절로 쉬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는 그냥 올일부터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마음 조리는 게 과연 다음 주에 우리 장이 쉴 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더 한 번 더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또 차트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미리 한 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큰 화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위기설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략할 것이냐, 침공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명분 쌓기하고 있고요. 그럼 언제 침략하느냐, 침공하느냐. 그게 그것만 남았어요. 그 사이에 외계적 타결로 원만하게 해결될지 그런데 그건 쉽지 않다고 현재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점이 문제예요. 지금 미국 쪽에서 예상하는 것은 2월 말 정도 아니냐. 2월 말. 그 시점 때문에 우리 원유가격, 천연가스 가격 또 마찬가지로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한번 고민해 함께 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함께 한번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봤으면 해요. 오늘은 첫 강의로서 실전 강의 첫 강의로서 자세하게 S&P란 어떤 것이냐. 또 나스닥은 뭐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초보적인 질문. 가격입니다. 가격. 어떻게 가격을 계산합니까? 우리 코스피는 1.0이다. 고박이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곱하면 옛날에는 50만 원이 있는데 25만 원 곱하면 이게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P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느냐.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느냐. S&P 미니 S&P 500 선물입니다. 모 증권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캡처해 온 거예요. 본 상품은 CME S&P 500 선물입니다. 선물을 5분의 1 사이즈로 축소한 선물 계약이다. 전산 거래가 가능하며 소액 투자자들이 하기에 적합하다. 소액 투자자들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자, 보십시오. 증거금, 위탁 증거금 12,650달러입니다. 이 S&P 선물 미니, 미니입니다. 미니. 본 선물이 아니라 미니 S&P 500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12,650달러. 거의 뭐 1,500만 원 필요합니다. 1,500만 원. 한 계약 매수하고 매도하려는데 12,650달러. 약 1,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소액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수액 투자자. 왜? 본 계약에 비해서는 5분의 1이니까 소액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들이 본 미니 S&P 선물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결제 방식 하나 볼게요.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할 건데 현금 결제란 말이에요. 현금 결제. 이것하고 해외 선물은 주로 실물 인수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비교해서 설명할 겁니다. 먼저 틱 사이즈가 0.25 틱 가치가 0.25당 12.5달러입니다. 12.5달러. 그러면 0.25 0.25 0.75 1이죠. 12.5 12.5 또 여기서 12.5 얼마입니까? 25달러입니다. 여기도 25달러 합하면 50달러입니다. 자, S&P S&P 가격을 봤을 때 이 50이 있죠. 이게 승수예요. 승수 예를 들어서 2044.75 매수 가격 매수 가격 매도 가격 2063.50에 선물입니다. 매도했습니다. 이때 매수해서 2044.75에 매수해서 2063.50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면 얼마입니까? 18.75죠. 여기에 얼마를 곱하더라? 이게 승수 50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달러 가격입니다. 10개가 되니까 10개가 가는 것이고 1개가 되면 1이겠죠? 이 차액만큼을 얼마 곱하더라? 승수 50을 곱한 게 미니 S&P 선물의 달러 가격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미니 S&P 500 옵션입니다. 그럼 옵션은 가격이 다르냐? 승수가 다르냐? 아닙니다. 같아요. 이 50 똑같아요. 그런데 옵션은 실물 인수로 되어 있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방금 윗장에서 앞에 화면에서는 선물은 현금 결제라고 했습니다. 이 결제 방식에서 현금 결제 선물은 그런데 옵션은 뭐라고? 실물 인수로 실물 인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승수는 50입니다. 콜 매수 콜 매도 23.5에 매수해가지고 28.5에 매도했어요. 원래 콜 매수는 가격이 올라야 이득입니다. 그런데 하락했으니까 손실을 보겠죠. 23.5에서 18.5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설명했습니다. 옵션은 기초 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주식 옵션은 주식이 기초 자산이고 선물 옵션은 선물이 기초 자산입니다. 그런데 실물 인수라는 거 여기서 좀 더 설명할 거예요. 행사 유행이 미국형이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럽형과 미국형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설명 이해하십시오. 실물 인수도 하고 현금 결제 그 부분만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승수 S&P 옵션이든 선물이든 승수는 얼마더라? 50이더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 S&P 500 옵션 주문 창을 제가 캡처해 왔어요. 행사 H가 3월물 콜 5천 입니다. 지금 S&P가 계속 지금 하락 하고 있죠. 하락 해서 이게 지금 4천 한 300정도 되나요? 지금 이 정도 움직일 겁니다. 근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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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누구는 된다 누구는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지금 5천 가격입니다. 이걸 행사가라 그럽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냐 매도 호가 매수 호가 2.65로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2.65로 잡으면 가격은 2.45 2.5 2.5 2.75 2.80 2.85 이게 달러 가격이 아니라 달러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더라? 여기다가 50을 곱하는 거예요. 즉 1.0 이면 50 곱하면 50달러입니다. 2.0 이면 100달러입니다. 간단해요. 옵션 처음 하신 분들이 듣죠. 이게 2.85 달러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수치이고 우리가 달러로 계산할 때는 승수 선물이든 옵션이든 S&P 미니 S&P500은 승수 50을 곱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각 종목마다 승수가 다 다릅니다. 직관적으로 머리 쪽에서 암기를 해야 돼요. 저도 가끔씩 통화 같은 것은 헷갈려요. S&P하고 나스닥 가장 기본이니까 직관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얼른 보자마자 이거 달러 가격이 얼마지?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50을 곱하면 됩니다. 선물이든 옵션이든 이 가격에 50을 곱한 것이 달러 가격입니다. 이번에는 미니 나스닥 선물 나스닥 나스닥 아까는 S&P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나스닥 나스닥 100 주가지수의 계약 단위를 5분의 1 사이즈로 축소하여 전산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선물 계약이다. 이것도 미니입니다. 미니 본 나스닥은 훨씬 더 증거금이 높습니다. 나스닥 선물 증거금이 얼마인가요? 18,700 S&P보다 더 높죠? 아까 S&P는 얼마였어요? 12,650 달러였습니다. 얘는 나스닥은 18,700 달러입니다. 상당히 없습니다. 이 미니 나스닥 선물을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한 사람은 드뭅니다. 왜? 2,000만 원 2,100만 원 되는 상품을 가지고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들은 뭐하더라? 미니 이나 마이크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마이크로 나스닥 마이크로 S&P 그런데 선물도 보면 결제 유행에서 뭡니까? 결제 방식에서 현금 결제입니다. 현금 결제 그리고 나서 승수가 얼마냐? 여기 20입니다. 20 S&P는 S&P는 승수가 50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승수가 20입니다.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 있다가 보자마자 매도가 매수가 보자마자 이거 가격은 얼마다? 달러 가격은 얼마다? 라고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440825 매수가격입니다. 이때 매수를 해서 4488에 매도를 했어요. 얼마요? 79.75입니다. 이게 달러 가격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하더라? 20을 승수 20을 곱한 게 달러 가격입니다. 이 가격 자체가 달러 가격이 달러 가격이 아닙니다. 이 차액을 빼고 더해서 거기다가 뭘 곱하더라? 승수 20을 곱한 게 달러 가격입니다. 이번에 선물이죠. 이번에는 미니 나스닥 옵션을 보겠습니다. 미니 나스닥 옵션. 또 이 친구는 결제 방식이 실물 인수도네요. 이 승수는 20 똑같습니다. 선물이든 나스닥은 선물이든 옵션이든 승수는 20 똑같습니다. S&P는 선물이든 옵션이든 승수가 50으로 같다고 했죠. 나스닥은 20입니다. 콜옵션 6.0에 무슨 행사가를 6.0에 사서 14.5에 청산했다. 그러면 이 차액이 8.5죠. 이 8.5가 달러 가격이 아니라 여기다가 20을 곱한 것이 달러 가격입니다. 달러 가격. 우리는 다 달러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유로도 있습니다. 유로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는 건 다 달러입니다. 달러로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나스닥은 얼마로 곱하더라? 선물이든 옵션이든 승수 20을 곱합니다.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처음에 어려워해요. 가격이 얼마지? 딱 보자마자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미니 나스닥 옵션 줌창입니다. 행사가 1만 7천 자 위에 거 지금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1만 7천 1만 7천이 누구는 될 것이다 누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 주거니 바꾸니 하면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라고 합시다. 가격이 12.1명 그럼 이게 달러 가격이냐 아니라고 달러 가격은 얼마더라? 여기다가 20을 곱한다는 거예요. 20 50이 아니라 20을 곱한 게 그럼 얼마입니까? 12에다가 20 곱하면 240 240 240달러 가치가 있는 겁니다. 240달러 가치 행사가 1만 7천 1만 7천에 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240달러를 옵션 매도자에게 주고 게임을 시작해요. 그런데 거꾸로 절대 빠른 시일 내에 1만 7천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옵션 매수자한테서 240달러를 받고 이 매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콜옵션 매도자는 이 부분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격 가격 S&P 선물이든 옵션이든 승수는 50이고 나스닥 선물이든 옵션이든 승수는 얼마라고요? 20이라는 겁니다. 50 20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참 헷갈립니다. 현금 결제냐 실물 인수더냐 이걸 잠깐 무슨 말이냐 우리 코스피로 예를 들게요. 코스피 선물 코스피 옵션입니다. 코스피 200 그러죠?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그래요. 그런데 코스피 200 선물 기초 자산은 또 뭐냐 코스피 200 지수 있습니다. 우리 3월 9월 6월 9월 12월 3, 6, 9, 10 12 이제 선물 만기일입니다. 옵션은 매달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이니까 2월 2번째 목요일날 2월물 옵션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내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던 콜옵션 매수를 가지고 있던 매도를 가지고 있던 청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만기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에서 알아서 그냥 현금으로 결제해줘요. 누구는 손실 누구는 이득 가만히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그냥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그런데 미국은 S&P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은 기본적으로 현금 결제가 맞아요. 현금 결제가. 다시 한번 위에서 보면 미니 500 선물입니다. 결제 방식이 현금 결제예요. 또 나스닥 선물입니다. 결제 방식이 현금 결제예요. 그러면 국내는 선물뿐만 아니라 코스피 100 옵션도 현금 결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보면 미니 S&P 500 옵션은 실물 인수도예요. 실물 인수도. 또 마찬가지예요. 미니 나스닥 옵션 실물 인수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게 증권사마다 달라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미니 S&P 콜 500 입니다. 콜 500 이걸 증권사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HTS 상에서 매매 창에서 여기는 현금 결제되어 있어요. 아까 본 것은 옵션입니다. 옵션 지금 옵션입니다. 방금 위에서 제가 본 것은 실물 인수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물 인수도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청산하지 않고 있으면 그 물건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초자산을 받아요. 즉 원유다. 기름이다. 그러면 제가 원유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산하지 않고 놔두고 있으면 원유 실물 시커먼 원유 있죠. 그걸 내가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실물 인수도예요. 그런데 방금 위에서 제가 본 화면에서는 실물 인수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현금일전에 증권사가 다릅니다. 국내 증권사가 달라요. 그걸 설명할 거예요. S&P 500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최종 거래일과 최초 통보일 보십시오. 몇일입니까? 3월 18일 날 끝나죠. 일반적으로 우리 S&P 나스닥 지수 선물 말고 나머지 선물은 최종 거래일과 최초 통보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S&P 지수 선물은 지수 선물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날. 현금 결제라는 소리예요. 내가 선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정상가라는 게 있어요.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줘요. 내가 청산 안 하고 선물 매수 포니션이든 선물 매도 포니션이든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돈 손실 받으면 빼가고 이득 받으면 넣어주고 해서 현금 결제하는 게 맞아요. 선물의 최종 거래입니다. 그런데 옵션 콜 5천입니다. S&P 콜 5천 옵션의 최종 거래일도 3월 18일이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3, 6, 9, 10위는 선물 만기일까지 같이 있고요. 날짜가 같아. 날짜가. 그러면 국내는 같은 날짜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현금 결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날짜가 같으면 현금 결제가 옵션도 현금 결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정리했습니다. 지금 설명이 헷갈릴 겁니다. 현금 결제냐 시물 인수도냐 D증권사의 경우 국내는 우리 시장은 아직 해외 선물 옵션이 그렇게 원활하게 정착된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대응하는 방식이 D증권사의 경우 S&P 선물은 최종 거래일 전날 오후 5시에 반대매매 나갑니다. 비록 현금 결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죠. 선물의 경우 현금 결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대매매 나갑니다.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현금 결제라면 그냥 놔둬도 알아서 주거니밖에 해야 되는데 현금 결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거래일 전날 3월 18일이 최종 거래일이죠. 3월 17일 3월 17일 오후 5시에 반대매매 무조건 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무조건 자기네들한테 그런데요. 현금 결제이지만 자기네들은 그냥 반대매매 나갑니다. 어쩔 수 없죠. 증권사 맘이니까. S&P 옵션의 경우입니다. 매도는 상관없어요. 매도는 내가가 되면 내가가 되면 선물로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매수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 무리든 위클리 옵션이든 최종 거래일 밤 24시에 무조건 반대매매 나갑니다. 호가가 있으면 호가가 없으면 안 나갑니다. 즉 먼 외가가 돼가지고 내 행사가가 먼 외가가 돼서 가격이 전혀 없어 호가가 없어 그러면 반대매매 안 나가요. 그런데 호가가 한 호가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반대매매 나갑니다. 나가면 원래 먼 외가인 경우는 좋아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그런 문제집이 있는데 일단 개념만 설명하면 이 D증권사입니다. D증권사의 경우 S&P 선물은 현금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거래일 전날 오후 5시에 반대매매 나갑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이 강의 찍기 전에 어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또 확인한 거예요. 위클리 옵션의 경우 S&P 옵션의 경우 매수든 매수 경우입니다. 매수는 위클리 옵션 상관없습니다. 본 369 12월 옵션 매수든 위클리 옵션 매수든 무조건 최종 거래일 밤 24시에 반대매매 나갑니다. 그런데 H증권사의 경우 S&P 선물은 현금 결제라서 만기일에 보유해도 정상가에 따라 알아서 현금 결제해 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알아서 그냥 현금 결제해 줘야 돼. 대신에 수수료는 좀 높을 수 있어요. 내가 정상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까 D증권사는 무조건 반대매매 나간다고 그랬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원래는 이게 정상입니다. 현금 결제면 옵션의 경우 봅시다. S&P 옵션의 경우 369 12월물은 현금 결제라서 만기일에 보유해도 정상가에 따라서 현금 결제해 줍니다. H증권사는 선물이든 옵션이든 지수는 다 현금 결제입니다. 원래 이론상으로 그런데 위클리 옵션의 경우는 위클리 옵션의 경우는 실물 인수돼요. 실물 결제가 아니에요. 매수 경우 만기일 밤 24시에 반대매매 나갑니다. 이건 인정해요. 위클리 옵션은 369 12에 걸리지 않는 옵션입니다. 그 나머지 옵션들은 다 매수 경우만 만기일 입사 시에 반대매매 나갑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가장 사람들이 먼저 해외 선물 옵션 하면 S&P 나스닥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증권사마다 만기일 날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점 이걸 염두하시고 매매해야 됩니다. 아마 또 여러 증권사도 있겠죠. 선물은 많이 증권사마다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선물은 다 다루어요. 그런데 그 선물 다루는 방식도 다 증권사마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이용하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매매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증권사를 일일이 제가 전화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이용하는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서 이건 현금 결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데는 우리는 현금 결제이지만 그냥 다 강제 매매해야 됩니다. 강제 처분해야 됩니다. 몇 시까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미리 알아보고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설명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 S&P 이 부분만 좀 복잡하고 다음부터는 상품 설명 간단해요. 그냥 가격만 달러 가격으로 얼마냐 승수가 얼마냐 그거 위주로만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보면서 어떤 전략이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는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방금 S&P 500 3월물 선물 차트입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8월 9월 2021년이죠. 2021년 우리 코로나가 언제 2020년인가요? 2년 됐나요? 그 상황에서도 미국 계속 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서 대체 대체 이게 정상적인가 라는 의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르면 오르는 거 인정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 사이에서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은봉 나오고 다 양봉입니다. 이렇게 강해요. 코로나 그 난리를 폈지만 지수는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급락합니다. 급락. 4808.25에서 지금 최근에 4212.13까지 급락했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미 전략은 예전에 많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SM 옵션 매도가 가능한 거 옵션 매수 옵션 매도가 가능한 선물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S&P 500 사물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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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는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스닥 사물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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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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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에 비해서 더 하락폭이 더 직각입니다. 이 S&P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왔어요. S&P는 언제입니까? 10월 저점 좀 더 내려왔죠. 그런데 나스닥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때가 작년 6월 그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기술주가 좀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국내에서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거래하신 분들은 그런데 옵션은 예를 들면 지금 급락했죠. 쉽게 여기까지 오를 것이냐 의문입니다. 그러면 16,500 16,000까지 오르지 않는다에 배팅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급반등할 것이냐 이렇게 V자가 올 것이냐 아니다 생각하면 이 16,000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공부하는 중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채권입니다. 즉 금리도 금리 이번에 미국이 그렇게 여동친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은 하락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이때부터 금리 인상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 하겠다라는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말만 조금만 나와도 미국 연준에서 조금만 나와도 급락하는 거예요. 이때 급락했죠. 음봉이 크죠.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 또 그제 급락하고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과 뭐가 달러하고 달러가치 달러가치가 급등하니까 다른 통화상품은 모두 다 하락합니다. 채권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선물이 있구나 옵션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위주로 보겠습니다. 골드 금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비록 금리가 오르면 또 달러가치가 오르면 금은 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인해서 금도 좀 오르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추세선을 여러개 걸어놔서 좀 복잡합니다마는 그래서 올라서 그래서 계속 올랐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런데 이 은봉 잘 안 보입니다마는 이틀 동안 은봉이 너무 커요. 은봉이. 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 어디로 가? 달러로 가는 거예요. 달러로. 달러가치가 높아지니까 금은 또 하락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금리 인상하면 맥을 못 쳐요. 이 금도 지금 누군가는 계속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아래쪽도 어느 정도 방어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왜? 안전자산 심리 때문에 비록 달러가치가 오르면 금은 좀 하락 하방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최악의 거경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많으면 1700정도 아니면 이 정도 1750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라는 그냥 제 만화의 생각을 해봅니다.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화두 원유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중동정세 때문에 계속 21선 11선은 위탈했습니다. 지금 며칠째 상승입니다. 왜 전쟁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전쟁이 일어나면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과연 현재 87입니다. 1배럴당 이게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혹은 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혹은 120달러까지 또 거꾸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게 75달러까지 70달러까지 금방 하락할까? 퀘스천마크 해보세요 한번.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과연 이게 급락해서 70까지 하락할 것이냐 혹은 60까지 하락할 것이냐 양쪽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급등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는 오니까 오를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110? 100? 120? 오를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천연가스 러시아가 가장 지금 유럽을 옥죄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원유보다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원유는 계속 올랐잖아 이렇게 그런데 천연가스는 오르다가 내려버렸어. 저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하고 러시아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부터 오르더라고요. 나는 천연가스가 더 이렇게 더 하늘로 치솟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가다가 그냥 폭락했어요. 원유는 계속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는 많이 있는데 오늘 다 설명 못하고요. 다음부터는 하나를 가지고라도 전략을 여러 개 짜볼 수도 있고 그래서 원유다 천연가스다 지금 화두가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과 1시간 내내 같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고 이 전략도 짜보고 저런 전략도 짜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지금 주식시장 어렵습니다. 해외 선물옵션 시장 오면 장이 좋든 나쁘든 종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산 투자하면서 수익 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오늘 30강 입니다. 30강 까지 가능한 이번 연말에 연휴 때 시간 있으면 들으십시오. 특히 1강부터 4강에 옵션 매도가 뭐다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반복 청취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질문하세요. 질문 어디서 하느냐. 소통 잠시 후에 하단에 소통방이 안내 될 겁니다.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제 이름입니다.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몰랐다고 해서 창피한 거 없습니다. 모르는데도 질문 안 한 것이 창피한 거예요. 언제든지 기본 개념도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질문해야 되나 라는 부분도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왜? 그래야 쉽습니다. 혼자 이게 뭐지라고 고민할 수 있는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 질문한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질문에서 이해하는 것이 반복해서 들으면 아 이거구나 라고 또 금방 할 수 있고요. 수석 설 명절 설이죠?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지금 미국 장이 우리 장 쉴 때 좀 좋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도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